저는 의족골퍼 한정원입니다. 솔직히 부담감도 크고요. 외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한정원 선수. 하지만 그녀 곁에는 항상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체육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고 항상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언제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동료 체육교사로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웃으시고 밝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주위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SNS를 통해서 선생님의 우승기사를 보고 무작정 선생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제 제자 중에 의족골퍼가 있는데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레슨도 함께 하게 됐네요.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한정원 선수. 그녀를 응원하는 분들과 함께 웰컴 저축은행이 준비한 또 하나의 따뜻한 디지털 선물. 어머! 오늘은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니 쟤를 어떻게 어떻게 받은거야? 안녕, 현지야. 안녕, 지훈아. 하늘로 안녕. 너무 반갑더라.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유리야, 유리야. 한마디 해줘, 유리야.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공부하들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항상 조심하시고 운동할 때 열정을 해주세요. 제가 사랑합니다. 운동을 사랑합니다. 화이팅! 너무 감동이야. 반가운 우리들 너무 많아서 굉장히 지금 제가 행복해요. 그녀의 긴 여정의 완성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 아닐까요? 오늘의 따뜻한 응원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제 주위에 힘을 주시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웰컴 저축은행 꿈테크 프로젝트 시즌2 무쇠다리 로켓걸 의족 골퍼 한정원 전투의 소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이 있습니다.